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허니버터 갈릭스 치킨 그리고 시크릿 양념치킨 그리고 치즈볼 먹방 레츠고! 손잡이 손잡이 맛있 isn't delürer 최신 치맛을 wel해 최대한 자 따라 combine 정성 너무 맛있어 자, 이 세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니버터 갈릭스가 진짜 맛있네요 어우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간장치킨 맛인데 달달한 간장치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치즈볼은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어요 그래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아할 맛 양념치킨, 양념치킨은 밥이랑 같이 먹고싶은 맛이에요 지박 한번 그리고 뼈 먹으러 온거구요 미션중 연어 우미맛 이제 Vader 무리 variability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김치 고추 고추 고수 고추 날개 날개 치킨빡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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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빙 링락 아시이나 너무 맛있어 편안 너무 맛있다 혀가 다질 뻔했어요 혀 다질 뻔했어요 너무 뜨거워 이제 뺨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기름이 많이 빠진다 딱 잘 올라가요 짜장라가 따로 들어있어요 아삭바다 아삭바다 짜장라 꾸준히 먹어주면 찹쌀떡 자작 찹쌀떡 치즈 와 진짜 꾸덕꾸덕하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그 치즈볼이 쭉 늘어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씹히길래 좀 놀랬어요 허니버터갈릭스 vs 시크릿양념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버터갈릭스가 더 맛있더라구요 그 식감이 약간 바삭바삭한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영상부터 끝! 안녕!